정주거리 1200미터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0경주 임차게 출발했습니다. 1번 폭풍 최강 후미권 자리합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트리플파이브입니다. 7번 트리플파이브 가장 앞서있고 안쪽에서 3번 퍼스트 매지컬 2위로 그 뒤를 바깥쪽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 3위로 7번 3번 4번 3마리가 앞서있고 5번 탑비 포인트 2번 감동의 바다 6번 뉴욕블루 1번 폭풍 최강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 돌아 4코너 막 진입합니다. 선도는 7번 트리플파이브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3마신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3번 퍼스트 매지컬이 단독 2위 자리를 지켜가고 그 뒤를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 따르면서 7번 3번 4번 3마리 순위 변동 없습니다. 그 뒤를 2번 감동의 바다 5번 탑비 포인트 6번 뉴욕블루 순으로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도는 7번 트리플파이브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3마신 이상 앞서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퍼스트 매지컬과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 따르고 안쪽에서는 2번 감동의 바다도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 앞서있던 7번 트리플파이브를 넘어섰습니다.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이 가장 앞서있고 7번 트리플파이브와 2번 감동의 바다가 그 뒤를 따릅니다. 선도는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벌립니다.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 2번 감동의 바다 순입니다. 선도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 4번 2번 두 마리 앞서고 그 뒤를 5번 타피 포인트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로 펼쳐진 레퍼런파크 부산 경남 10경주 4번 디퍼런트 디메이션